60년 넘게 연극 무대를 누벼온 원노배우 오현경이 학년 88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오현경은 지난 2023년 8월 외출혈로 쓰러진 뒤 요양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해오다 3월 1일 오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중적으로는 1987년부터 6년여 방송된 드라마 TV 손자병범에서 을 부장 진급에 실패하는 만년과장 이장수 역을 맡아 평범한 직장인의 애환을 맛깔나게 그려낸 탤런트로 이름을 알렸지만 그는 천생 연극배우였습니다. 서울고 2학년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함께 교장선생님을 설득해 연극반을 만들었고 3학년 때인 1955년 전국 고교생 연극 경연대회에 유치진의 작품 사육신으로 출전했습니다. 그가 맡은 역할은 성산문이었고 첫 무대 데뷔였습니다. 오현경은 데뷔작부터 남자 연기상을 수상하며 연극인의 자질을 드러냈는데요. 문학을 하는 학과에 가면 연극도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연세대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는 전공을 물으면 연극이라고 답할 정도로 연극을 향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1학년 때 파격적으로 응원단장을 맡을 만큼 무대 자질이 남달랐습니다. 연세대 연극 동아리 연희극회에서 연극을 했습니다. 학교 노천무대에 올린 연극에 7천명이 몰릴 만큼 대학 시절부터 명성이 높았습니다. 오현경은 재학 중 연세극 예술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12편의 연극에 참여하며 열성을 쏟았습니다. 그는 평소 누가 대학 전공을 물으면 연극이라고 답하곤 했습니다. TV에선 가볍고 친근했지만 연극 무대에선 늘 묵직했습니다. 극단 실험극장 창립 동인으로 휘까로의 결혼, 맹진사댁 경사, 봄날, 사몰의 눈 등 수많은 무대에 섰습니다. 한 음절도 허투루 다루지 않는 울림있는 목소리, 맡은 배역을 살아내듯 깊이 있는 연기로 늘 무대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배우였습니다. 1970년대 그가 출연해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한 연극 허생전은 명동성당까지 표를 세려는 줄이 이어지고 표를 못 구한 관객들이 극장 유리창을 깨고 뛰어들면서 기마경찰이 질서 유지에 나서야 했을 만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1994년 식도암, 2007년 위암 수술을 받는 등 끊이지 않는 병마에 시달렸지만 그의 연기 투호는 식지 않았습니다. 말년에도 햄릿, 레미제라블 등의 작품에서 주조연 단역을 가리지 않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무대에 서며 후배 배우들의 모범이 됐습니다. 식도암 수술을 앞두고 쓰러졌을 땐 전기충격기 응급치료를 받고 깨어났습니다. 부인인 배우 윤소정이 남편이 목숨을 잃는 줄 알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막눈을 뜬 오현경은 이 사람아 왜 그래 창피하게 라고 호통을 쳤다고 하죠. TV 출연으로 각광받으며 당시 돈으로 집두체 가격에 해당하는 거에게 광고를 제안받기도 했지만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상업 광고를 찍느냐며 거절했던 일화도 유명합니다. 연극계에서도 첫 손에 꼽히는 발성과 화술의 대가로 2001년 사제를 털어 배우 재교육 연구소 송백당을 세워 배우들에게 우리말 모음의 장단은 구별법과 억양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생전에 그는 연극배우는 청중이 300명이든 500명이든 똑같이 듣도록 발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화연극상, KBS 연기대상, 서울시문화상 등 많은 상을 받았고 대한민국연극제, 서울연극제 등에서 연기상을 받았습니다. 2013년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 됐고 보관문화훈장을 수훈했습니다. 이해랑 연극상 수상자인 아내 윤소정 배우와는 1964년 TBC 일기 공채 탤런트로 만나 결혼했으며 2017년 6월 사별했습니다. 영화감독이자 배우였던 윤봉춘의 딸인 윤소정은 1944년 7월 4일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1961년 고등학생 시절 연극으로 데뷔하였으며 이듬해 1962년 현재의 KBS인 서울중앙방송 성우로 데뷔하였습니다. TBC 동양방송 공채 일기 탤런트로 정식 데뷔하였고 1964년에는 영화니가 잘나 일색이냐의 단역으로 영화배우로 데뷔했습니다. 꼬이는 영화 올가미에서 아들을 향한 강한 집착을 보이는 시어머니를 연기해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이후에도 여러 작품에서 명연기를 펼쳤습니다. 실제인지 연기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던 연기력 탓에 돌을 맞았던 웃지 못할 일화도 있었습니다. 영화 올가미가 그런 작품이었죠. 지나다가 돌을 맞은 적도 있고 욕을 먹은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것 같아 고마운 작품이죠. 세상을 떠나기 직전 SBS 드라마 역기적인 그녀에서 자해 데뷔 역을 맡아 혼신의 여련을 펼쳤기에 그녀의 갑작스러운 부고는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8살 차이인 오현경과 윤소정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로 처음 만났으며 1968년에 결혼한 50년 차 부부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딸 오지혜도 배우로 활동 중이죠. 오현경은 과거 1994년에 식도암으로 식도를 7cm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고 7년여 후엔 위암으로 위에 절반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윤소정은 크고 작은 수술만 하며 고생하는 남편을 촬영장과 병원을 오가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엄마 윤소정의 덤덤한 회상에 함께 방송에 출연한 딸 오지혜는 아버지가 한 번은 화장실에 가다가 쓰러지신 적이 있어요. 그때 엄마가 무너지시는 걸 처음 봤어요. 엄마가 여장부이신 줄로만 알았는데 엄마도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나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남편 오현경은 부인으로서 당연히 남편한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무뚝뚝한 표현이었지만 아내에 대한 진심이 한껏 묻어나는 고백이었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하던 윤소정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은 감기가 악화돼 폐렴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다 발병한 폐혈증 때문이었습니다. 윤소정이 목숨을 잃게끔 몰아간 폐혈증의 사전적 정의는 피가 썩는다인데요. 고인이 된 김자호, 김영해도 폐혈증이 사인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건강 프로그램에선 윤소정, 김영해, 김자옥의 공통점은 폐혈증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암 때문에 면역이 떨어져 있는데 세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딸 오지혜는 엄마가 쓰던 옷이나 가방 같은 물건들을 제가 써요. 그런데 문득문득 그 안에서 엄마 냄새가 나는 손수건이 딱 발견되면 그때 이제 울컥울컥해요. 그리고 엄마가 맛있게 해주던 반찬 그리고 엄마랑 나만 알고 있었던 그 농담 이런 거가 휙 지나갈 때 그럴 때는 참 혼자서 많이 울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오지혜는 폐혈증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그냥 몸살이 되게 심한가 보다 하다가 엄마를 보내드렸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평소 아무런 지병 없이 건강했기에 윤소정의 빈손은 모두의 애통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영옥은 젊은 친구가 갑자기 그렇게 아프다 같다 그러더라고요. 고인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고 했어요. 라고 허망했습니다. 정동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면회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의식만 없었지 굉장히 맑은 모습이었어요. 라고 회상했습니다. 오현경은 부인을 잃고 반년여 만에 북립극단 연극 3월에 눈을 시작했습니다. 곧 뜯겨 나갈 한옥에 사는 피란민 노부부 이야기인데 오현경이 연기한 할아버지는 먼저 세상을 떠난 할머니의 영혼과 줄곧 찬 무대에 섰습니다. 오지혜는 아버지의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을 내일모레 아흔이신데도 새 작품을 하고 싶어 하셨다. 연극을 향한 열정을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5일 전만 해도 손숙 선생님 공연을 보러 가셨다. 늘 연극 무대를 그리워하셨던 분이라고 기억했습니다. 한 기자가 과거 인터뷰했던 당시를 회고하며 쓴 글에서 고인의 심성이 잘 나타나 있었는데요. 17년여 전 그가 오랜만에 드라마에 복귀한다는 소식에 인터뷰 요청을 했고 고인은 껄껄 웃더니 드라마 찍고 있는 현장으로 오시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브라운관의 오랜만이라는 질문에 13년 전 식도의 혹이 발견돼 수술했다가 암세포가 발견됐고 위 절단 수술까지 하고 입원해 한동안 연기를 못했다. 그 뒤로 조금씩 회복돼 연극도 조금 하고 후배 양성도 하고 나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후 두 가지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고 하는데요. 드라마와 영화도 좋지만 더 많은 몸짓과 말로 이뤄지는 연극을 선호한다며 연극쟁이로 계속 살겠다는 것 그리고 광고 출연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버는 재주가 없을 뿐더러 상업성에 물들지 않기 위해 자신을 지키는 마음으로 세운 원칙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끝낸 뒤 감사하다고 전하니 어딜 그냥 가시오 한잔하고 가야지 라며 붙들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곤 했으나 걱정도 됐던 건 사실이었지만 기자는 그래도 뿌리치지 못하고 동동주를 함께 기울였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에도 연기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후배를 양성했던 그였지만 이제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는 부디 어떤 아픔도 없이 편히 쉬시길 바라며 아내와도 만나 이곳에서 못다한 행복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